앞으로 엄청난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당당하게 사느냐 못사느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재도 있거든요. 70살까지 50년 동안 평생에 걸친 커리어를 디벨로먼트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당장 어느 좋은 중학교에 가느냐 어느 대학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을 나와서 학생들이 수십 년 동안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